됐다 여러분 어? 됐어요? 아니 여기 누약이 있어 했는데 가운데 있어 우리 이렇게 하면 돼 여러분 여러분 안녕 들어오 사람 너 너 걸로 댓글 볼 거지?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19명밖에 없어 일단 많이 오시기를 댓글 써주자 댓글 써주자 너무 좋아 나 지금 댓글 써주자 갑자기 갑자기? 아니 라는데 여러분 안녕 저희는 일본의 온 사랑입니다 예 예 지금 우리를 너무 보여주고 싶지만 보여줄 수 없어요 너무 제가 지금 웃겨요 여러분 저희 온천인데 뭐지? 뭐지? 방금 4시 정도에 온천을 갔다 왔거든요 여기가 온천이 있는 그런 진짜 호텔이 아니라 호텔은 호텔인데 그 같이 있는 호텔 뭔가 뭔가 특유의 일본의 그 느낌이 많이 나는 전통 일본 느낌 어 맞아 맞아 여기 좀 한번 여기 밖 팝카페를 보여줄 수가 있을까? 어? 보여줄까요? 그치? 잠깐만 가리고 여러분 기다려봐요 나와? 어? 나도 괜찮아요 너 나도 괜찮아? 왜요? 창피해요 내가? 너 마스크라도 쓸래? 그냥 괜찮아요 진짜? 네 버디들도 이제 내 민낯 보일 때 됐잖아 나는 안 괜찮다 생각했는데 아 전 이미 정글을 법칙해서 다 보여줘가지고 아 그래? 기다려봐 여러분 예린이가 가능하대요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기다려 혹시 모르니까 언니 근데 내 얼굴이 많이 날라 가끔씩 가끔씩 내가 슬쩍 비춰볼게 기다려봐 오야 됐다 기다려봐 여러분 죄송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좋두만들 고도사이 됐다 여러분 여기가 이렇게 지금 밖에 바다도 예능이에요 여기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보이는 옆모습을 살짝 찍어볼게요 오 야 너 진짜 예쁘게 나온다 너 필터 없는데 필터 껴줄까? 됐어 야 너 진짜 예쁘게 나와 이제 오 진짜 예뻐 진짜 예뻐 진짜 예뻐 근데 진짜 조금 예뻐 왜냐면 얼굴 아무것도 안 했어요 바다도 보이고 바다도 보이고 이런 자 뭐 안 보여주면 안 될게 이런 게 안 되지? 야 저기 좀 보지 힘드니까 네 으악 내가 왔어 야 괜찮아 잠시였어 잠시 잠시 이쁘대 이쁘대 잠시대 캡처한다고 아니야 와 너무 예뻐 아 잠깐만 여기 지금 두 둘씩 씻는데 와 진짜 웃겨 잠깐만 여러분 이렇게 여기 방을 예린이랑 저랑 쓰거든요 여기고 이렇게 이런 장소도 있고요 되게 좋죠 뭔가 호텔보다 난 더 좋은 네 그래서 지금 예린이랑 저랑 시작을 했을 때 그러면 여기에 제가 누워있었고 여기에 예린이가 누워있어요 저희 근처기사 거울로 저희 비춰요 나? 언니 괜찮은데? 난 언니 다연이 괜찮을 줄 알았지 나 지금 괜찮아 잠깐만 나 찍어도 그냥 바를게 나 비춰 나 지금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옥 기다려 봐 아니 내가 지금 저 귀신같죠? 여러분 이거 수은언니 얼굴 언니 이걸로 가리고 있어요 뭐라고? 이걸 어디로 가리고 있었네요? 이거 폰케이스가 언니 얼굴이잖아 아 맞다 여러분 여러분 저예요 여러분 이렇게 있어요 이제 가볼게요 네 오늘 여러분들의 심신의 크다 좋지 않아요 어떻게 누워있었냐면 방금 시작할 때 이게 가운데에 오게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머리 몸통 몸통 다리 해서 이 테이블 밑에서 핸드폰을 놓고 누닥누럭하게 하고 보이스를 했어요 그럼 다시 그 자세로 가볼까요? 다시 보이스로 가볼까? 네 그러면 일단 소개를 했으니까 자 자 기다려볼까요? 다시 누워볼게요 네 아이고 으이 방석에 발자국 있다는데요 뭐라고? 방석에 발자국 있다 하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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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이없네 그리고 아까 어이없던거 한개 더 하하핳 저랑 예린이랑 온천하는 곳이 달라요 저는 옥상에서 했고 예린이는 1층에서 했는데 제가 먼저 왔단 말이에요 근데 먼저 와서 여기서 누워있었는데 예린이가 뭐지 문자가 온거에요 언니 어디에요? 혼자 들어가기 외로우니까 같이 들어가세요 방에 근데 난 이미 방에 와서 야 나 이미 방이야 빨리 와 그랬더니 알겠다고 뛰어가겠다고 한거야 그 너무 상상되잖아요 복도 여기가 복도 끝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뛰어오는 예린이가 상상이 돼서 너무 웃겼는데 안 뛰어가는지 되게 느리게 왔더라구요 아니에요 사실 도중에 뛰어 오긴 했어요 이 복도 구간에서는 근데 오다가 누가 만났어? 저 신비랑 오고 있었는데 유주가 아까 사진 찍었던 곡 사진 찍었어? 네 그래서 딱 오다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들어가자 해서 빨리 오겠다고 해놓고 사진을 찍고 있었단 말이야? 한번 바깥 구경하고 왔어요 저희 멤버들보다 층이 달라서 너 지금 자꾸 그러면 이렇게 찍어버린다 양은 못하셨잖아요 댓글을 아 지금 너무 왜냐면 여기가 에어컨을 틀어놨는데 너무 시원해 에어컨이 약간 여러분 에어컨 바람이 아닌 바깥 바람처럼 시원한 느낌이어서 너무 좋아요 어 맞아 맞아 너무 좋고 이따가 이 테이블을 치우고 여기 이불을 깔아주신대요 너무 좋지 않나요? 수원이 중단발 생각이 있어요? 네 생각은 많아요 그리고 저 한국 가면은 어제 나 그때 그저께 반머리 했을 때 나 좀 잔머리 많이 내는 거 알아? 일부러 잔머리 좀 많이 냈거든? 몰라? 나한테 말 안 해주니까 어떻게 알아요? 아니 순간 나이 됐어? 그거 나한테 말 안 해주면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보면 보이는 게 잔머리인데 모를 수도 있지 그냥 머리카락 나를 보면 거의 이마가 덮어있었어 나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널 안 봤어? 잔머리로 앞머리가 덮었구나 이렇게 어떻게 알아 그래서 약간 앞머리까지는 아닌데 잔머리처럼 해서 왜 나 말하잖아 잔머리 사무라이 검사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어떤 앞머리를 네 그래가지고 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 앞머리처럼 약간 오늘 내봐요 앞머리는 아니고 왜 뭔지 알아? 신비 앞머리 같은 거? 어 근데 신비보다 더 없는 거 더 없는 거? 더 아 그게 있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일단 저희 6시에 멤버들이랑 다 같이 테이블에서 밥 먹었거든요 밥 먹을 거예요 근데 애들이 예린이가 지금 입고 있는 가운을 다 입고 만나자고 애들 너무 귀여워요 한국 언제 와요? 한국 언제 와요? 원할래 좀 원할래 좀 정적 여기 소원 예린 빼고 누구 더 있다고 하는데 두고 다 있는데요 우리 둘 밖에 없어 우리 둘 그거 얘기해 주자 저희가 그저께 네 뭔데요? 저희가 급그저께다 급그저께 호텔에서 예린이가 잠든 거예요 먼저 근데 이제 이건 얘기를 잘해야 될까 예린이 오늘 잠들었어요 여러분 예린이가 잠들었는데 이제 제가 혼자 깨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구조냐면 침대가 아 이거 켜야겠다 잘 봐 됐다 뭐야 제 손이 뭐 아 이거 안 나와 근데 진짜 웃겨 제가 손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호텔에 침대가 이렇게 두 개가 있었고 여기가 벽이에요 근데 뭐지 침대에 이렇게 누우면 머리가 여기 침대에 이렇게 누우면 머리가 여기